여기 경반숲길 칼봉산 휴양림에 왔어요 아까 2시 20몇분이 아니고 3시 27분이었나 보다 방금 전 비디오가 지금은 3시 40분쯤 됐을거에요 3시 40분 아 위에가 저게 집 라인이야 올라갔다 내려오면 올라갔다 내려오면 아마 5시 쯤 되나 왠지 5시 쯤 되겠다 올라갔다 내려오면 5시 저기 시내 가면은 6시 한바퀴 더 돌아 y one 두려워 지금 모의 2021 Pollarem를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다 그림РИ 갈봉산 자연휴양림이 드디어 왔다 다시 다시 와 나 차 한번 타고 싶어 신랑 아 아 아 여기서 타는구나